영상편집 및 자막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조직해야돼 아우 손가락... 손이 다 아프다 모자님은 그래도 요걸 다 알고 계시나보네 다행히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심해야죠 저도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멍청해 다행이다 자 컴퓨터요? 어떤 컴퓨터요? 아 제가 컴퓨터로 하냐고요? 그럼요 컴퓨터로 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4장 남자 집사2장 수마가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침대만 보이면 들어가는 거야 무섭잖아 무섭잖아요 지금 안 들어갔잖아 이거 어차피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어어 올라온다 어어 뭐야 나 지금 못 본거지 못 본거지 냄새로 지금 아는 거야 깜짝 놀랐네 근데 나 이쪽으로 가야된단 말이야 지금 나 이쪽으로 가야된단 말이야 어휴 안녕하세요 나 이쪽으로 가야된단 말이야 어 이번엔 끝까지 오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저로 가야된단 말이야 네 나 여기 어디로 가란 소리야? 저길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만 여기밖에 앨범님 어서오세요 침대랑 침대 여기 제 컴퓨터 사양이요? 되게 아 이쪽이 지금 열렸구나 열렸어요 여기가 제 컴퓨터 사양 되게 나쁜데 아 어 근데 그러고니까 별이님 언제 오세요? 별이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달려야 될 것 같애 달려야 될 것 같았는데 안 달려도 됐어 현실은 건전지 좀 건전지 좀 나한테 오는데? 왜 나한테 오는거지? 무섭게 왜 하나 한걸음씩 나한테 오냐? 저거 정신병동이래요 아니 여기 어 뭐라고 좀 주워먹을 거 있나 해서 왔는데 건전지 저거 무섭게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한테 오네 서서히 여기 못가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는 수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건데? 나 지금 눈이 안 보이는구나 눈이 안 보니까 어이 가까이 얘가 가까이 오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왠지 왠지 죽을 것 같애 상자 상자 아하 아하 어이 깜짝이야 이거 어떡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에이씨! 일로 가! 나 이제 큰일났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요 건전지도 건전지가 없나? 건전지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제? 심장이 용어져요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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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이 되게 어려운데 건전지가 하나도 없네 처음이 정말 무섭지 적이 누군지만 알면 괜찮아요 어? 건전지?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아 아직 안 아유 없어요 이제 아예 배터리가 아예 없어요 이미 이미 끝났어 이미 배터리의 시간은 끝났어요 쓰읍 이것도 아직 안됐네 배터리가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한가지 맹점이 뭐냐면 그니까 다행인게 다행인거죠 맹점이 아니라 다행인게 뭐냐면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배터리가 두개 있어요 꽉 차있고 쟤 나한테 다가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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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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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내가 떨어졌어 나 나 저기 이렇게 가야되는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쓰읍 저기도 이렇게 가야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이렇게 가야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이렇게 가야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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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야야야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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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볼까요? 야 나랑 발찌 보면 괜찮아 내가 무서운 어 이제 구멍이 뚫려있네 야 야 야 여기 구멍 뚫려있는데로 왔는데 왜왜왜왜 음 음 지금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나와요 안돼요 안돼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보겠네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보겠네 근데 건전지 땅밖에 안보여 땅밖에 건전지가 없어서 땅밖에 안보여 맞게 가고 있는건지 잘못 가고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다 어 여기 뭐가 밝은데로 나왔는데요 파인드웨이 아웃노브더스웨어 어 지.. 지하수로에서 길을 찾아 탈출하래요 여기도 애들이 있어? 너.. 아 죽었나? 너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여기 뭐가 있었어요? 아 나 지금 채팅창 보느라 못가는데? 아 그래요? 이게 길인거 같은데? 이게 길인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야 근데 여기 그게 없냐? 건전지는 왜 하나도 없냐? 건전지 하나만 죽아 아 건전지 하나만 주지 또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어 저기 보이있다 저 빛이 있네 저기로 가보죠 뭐 빛이다 빛이다 플래시 더 워터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플래시 더.. 뭐? 내 위치가 어디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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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왔어요 어? 자자자 누군가 왔는데 왜 못가 앞으로 앞으로 왜 못가? 앞으로 못가는데? 앞으로 못가네요 하지만 자아 이히히 한번 죽고나니까 두개가 생겼죠? 자 벨브 두개가 있다는데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네요 왼쪽 오른쪽 우선 오른쪽부터 가죠 일단 오른쪽부터 가요 아 벨브 빨리 빨리 자 열었죠 어이구 어이구 자자 도망가 도망가 하나 열었어요 자자자 이쪽에서 이쪽에 하나 더 있지 두개를 열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는 이쪽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야 나 왔던데 아니야 여기? 나 나 나 나 여기로 왔던거 맞던데 아닌거? 아닌거 같은데?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맞네 오오 건전지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또 달려야되나?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들킨다 안 들킨다 천천히 안 들키네 흠 흠 흠 물소리에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안하네 오우야 씨 가는건 겁나게 빨리 가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유연하네 자 저쪽으로 가지 갓마 가 끝까지 가 오호 물소리에 반응하나 반응 안하죠 됐어 반응ul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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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 아놔 히트 그냥 대충 그냥 아이고 두팔란이 아 모자님 두팔란이 나 곧 겁이 없대요 지금 제가 겁나게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는거야 제가 무서운 타면은 무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게임 안해버려요 무서워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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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건? 피메일 나 왠지 여자로 가고싶은데? 왜냐면 외자는 덜 무섭게 할거같은데? 이 쪽으로 가야되잖아 제기랄까 아 깜짝이야 그러게요 아 내장이구나 또 뭐가있나? 잠겼는데? 아 잠깐만 모자님 이거 끝까지 몰라요? 아 그럼 안되는데? 나 모자님 하나만 믿고 지금 하는건데? 나 모자님 어서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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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없어요 얘가 지금 내가 온대 잖아 이쪽인 것 같은데 어디 나가는 길이 있을텐데 어 건전지 있다 잠깐만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가서 좀 시야를 확보해볼까 못 올라가네 응 여기 나가는데 어 아까 거기 아니야? 한바퀴 돈건가 한바퀴 돌았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어 아니네 한바퀴 돈건 아니네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기 저쪽으로 가는거야 근데 저쪽으로 가기위해선 가기위해선 저깄다 보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유 이거 여기 물속에서 들키면 안되겠는데 물속에서 들키면 안되겠는데 물속에서 들키면 안되겠는데 뭐 뛰질 못해요 바로 죽어 아 그 뭐 어제도 어디인줄 알았으니까 저기에요 그리고 직접 가면네 좀 돌아서 가야되요 돌아서 가야되 돌아서 저쪽에 있는데 여긴데 여기 여기야 여기 어딘가 있어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여기 보이네요 저기 보이네요 한번 들키면 물속에서는 지금 안되는 것 같아요 못올라올까?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쟤 또 어떻게 해 아이고 비가 임마 쟤 뭐야 한대 때리고 도망가네 아 아 아 아 이걸 좀 연습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왜왜 저기 저거 무서운 애야 여기 에헤헤 후다닥 어이 친구 어디가 같이가 아이 친구 어디가 같이가 같이 뭘게 혼자 이렇게 뛰어 가 아 아 쟤가 바로 기비게이션이구나 맞네 맞네 기비게이션이네 얼마에어님이 말한 기비게이션이 바로 여기있었네요 귀신을 따라가면 어 길이 보이는 잠깐만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용서못해님 어서오세요 용서못해 뭘 그렇게 용서를 못하시나요 이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봐요 용서못할 일이 굉장히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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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직진? 측면? 직진? 어 잠깐만 이쪽으로 왠지 도망가야 될 것 같으 아 막혀있잖아 어디 숨을 데 없나? 숨을 데가 없는데? 맥도님 어서오세요 돼지가 있다는 소린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남자 길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길은 보통 오른쪽이잖아 그렇죠 아 근데 쟤는 상관없이 무조건 죽여요 그냥 살아있는 애를 죽이는게 그냥 인생의 낙인거 같애 어 건전지네 아니 다리는 다 잘되는거 난리야 어? 개미들이 있네 개미들이 뭐 먹을게 있다고 리포트 안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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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가죠 그러면 가는길이 여기 있네 글쎄요 어? 뭔 뜻일까 자 아이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비가봐 비가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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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어이구 어이구 아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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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젠게 왜그래 문을 닫았어야됐네 문을 닫고서 저걸 열었어야됐네 문을 닫고서 저걸 열었어야 됐어 자 아이고 미... 원... 미... 원... 미... 미... 고기를 원한대요 미... 미...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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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엑스퍼리멘트! 이것은 엑스퍼리멘트! 이것은 엑스퍼리멘트! 아이고? 벌써 춰쳤잖아? 어디 숨을때가...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닫아놨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길이었구나? 아 이거 무슨 달리기 게임도 아니고? 잘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잊혀진 눈물님 어서오세요? 잘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오잖아? 아오... 여기가 아닌가봐요! 아오... 자아... 여긴거 같아요? 뭐 어디로 가라고? 아 여기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어휴 깜짝이야! 어? 일어난 척이라... 일어난 척이라... 아... 아휴... 아... 아... 아휴... 아휴... 어, 우연히 다시 들어왔네 아, 끔찍해요? 그럼 난 안봐야지 내가 채팅창이나 보고 있어야지 이게 어느정도인거에요? 모자님 아, 중간정도 온건가? 아, 죽을래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까지 왔어? 그리플레스는 아무 사용이 없어졌어 그리플레스는 그냥 옆에 있는 곳에 앉아있었지 여기가 우리야 글쎄요 해석해라 얘가 그 미친 의사 같은데 되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누군가가 더 이상한 것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인한을 도와주지 않음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짜증에 시킨다. 너는 뺀다 폴을 빌려야 할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않다. 죽음은 단순한 것 같다.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여기다. 당신이... 믿을 것 같다. 아! 아아 아 손가락 자르는거야 잠시만 손가락 다 자른거야 4개를? 손가락 4개를 다 자른거야 아 하나만 잘랐네 음 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 그 건전지는 그대로 있네요 다시 반대로편으로 가야지 아 아 아 드라이거 쟤만 보았을 끄는 소비 아직도 보이죠 태어난 성인자 Anyone too well 너무 잘 involved 정성을 못해서 극을 못해서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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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극을 죽을 것 같네요 되lichen 이제 드라이거 드라이거로 나 그럼 뭐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음... 으흐 realidad!! 진짜?? ите 맘에 가라고! logged to my I wanted to go寄지! 싫지mbol이지! 도망지는 irregular! 엘리베베이터 키가 필요하다는데? 어 저기 위로 올라가야겠네 어 저기 위로 올라가야겠다 너, 내가 한 번에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너는 어린이들, 내가 한 번에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아니... 내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너는 죽을 것 같다. 아 이쪽으로는 못가구요 밖엔 비가 오고있고 어 이쪽으론 확대요? 왜요? 엉덩이 엉덩이가 잡고 예쁜나 그 이게 뭐였더라? 이거 제목이 이게 내가 그 애니메이션 만화 주제곡이더라고 그 걔가 걔가 불렀던게 예 맞아요 아 아 아 으아 왜 이렇게 야 심하게 닿냐 꽝 닿는데 꽝 너무 아픈가봐 지금 주인공이 손가락이 짜리는데 당연히 겁나게 아프겠지 아 여기 나가면 또 개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나가면 또 개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쪽으로 가야 되나? 이 쪽으로 뚫어내야죠 아이고 아이 에잉 걸렸어 걸렸어 너무 가까이 너무 그 문쪽에 붙어있었나 보다 여기 여기는 밑에서 못쓰는데? 됐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